안녕 윤서원 안녕하세요 서원아 오늘...뭐야 이거? 오렌지 먹을거지? 네! 이거 오렌지 좀 먹어봐요 네? 근데 짜려줘요 아무것도 그냥 먹어봐 근데 이거 있는데 나는 이거 또 한거 더 먹는데 먹어봐 괜찮아 그냥 다 먹어 아빠한테 보여줄게 다 먹어 그냥 여러분 윤서원이 오렌지 좀 먹은거에요 오렌지 오렌지 빅기요 과일 안먹어요 아빠 무슨 맛이야? 오렌지 맛 떡이 맛 우와 서원이 오렌지 먹었네 예 해봐 다 먹어야 돼 무슨 느낌이야? 너무 탁구네 다 먹어 봐 아빠한테 부유 줄게 다 먹어 봐 다 먹어야 돼 에이 이렇게 해야 돼 입 안에 아직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다 먹어 해야지 얼굴 봐봐 얼굴 봐봐 맛없어? 소요 소요? 네 냥냥해야지 아니 하하하하하 봐봐 소요? 잘 먹잖아 봐봐 응 너는 왜 안먹는거야 과일 응?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 바나나를 좋아해 바나나를 안먹잖아 너 이것도 먹어볼래? 그래 하하하 또 먹어 원래 하하하하하 플리즈 플리즈 하나 더 먹어 봐 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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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소요? 소요? 오렌지 와 왜 잘 먹지? 똥똥인 잘 먹는다 운이 누나는 이거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먹어요 누나는? 아이 잘한다 하나 먹었어 오렌지 가져가 빨리 봐봐 사완아 이불 좀 봐봐 고마워 주세요 오렌지 오렌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 너 아빠 보여줄게 빨리 먹어 봐 제발 무슨 느낌인데 얘기해 봐 엄마한테 달콤해 달콤한데 왜 안 먹어 응? 왜 안 먹는 거야 왜 안 먹는 거야 달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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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입안에 보여줘야지 아 이거 잘한다 스물살아야겠다 이거 이거 두개 먹었잖아 두개 앞으로 야채 먹을거지 이제? 네 진짜지? 바나나 바나나 말고 오렌지 뭐 오렌지? 바나나 너 안 먹잖아 아냐 아냐 너 먹을거에요 진짜? 네 니 머리 뭐야 이거 이쁘게야지 아 해봐 아직 남았어? 너 몇시간? 아 아 다 먹었네 버브도 했네 예 예 박수 박수 서원이 성공했네 성공했어 예 예 다 먹었어요 나 당연히 과일 잘 먹으면 귀 꺼놓은거에요 엄마 나도 나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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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fang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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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isp